Q. 리그 샌드박스 팬분들은 어떤 직업을 가지고 계신가요? Q. 리그 샌드박스 팬분들은 어떤 직업을 가지고 계신가요? Q. 다들 어떤 직업을 가지고 계시고 어떻게 생활하고 계신지 어떻게 팬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Q. 제가 취미가 잘 있는지 몰라가지고 다른 사람들 어떤지 궁금해가지고 팬분들 취미가 어떤지 저는 좀 많이 궁금합니다. Q. 무슨 노래를 제일 많이 들으시나요? Q. 팬분들은 좋아하는 동물이 뭔가요? Q. 요즘에 다시 코로나가 심해져는데 뭐하고 지내실 건지 궁금합니다. Q. 여러분들은 요즘 많이 무더운데 이 무더운 여름을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가 궁금합니다. Q. 날씨가 덥다 보니까 아무래도 산책하는 걸 좋아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Q.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에 처음으로 관심이 생긴 계기는 무엇인가요? Q. 저 팬분들한테 궁금한 점은 팬분들은 어디 라인이 가장 많이 가는지 네, 어느 라인이 제일 많이 가는지 궁금해요. Q. 팬분들에게 궁금한 것은 제 팬들은 롤을 하게 되면 티어가 어느 정도 이신지 그게 약간 좀 궁금한 것 같습니다. Q. 여러분들의 티어는 어디이십니까? Q. 여러분들의 티어는 어디이십니까? Q. 여러분들의 티어는 어디이십니까? Q. 여러분들의 티어는 어디이십니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